안녕하세요 작가님 질문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원고에 좋아하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모티브로 만든 인물을 등장시켰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마주와 표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캐릭터에 대해서만 놓고 얘기를 하면요 보통은 캐릭터 디자인이나 외적인 부분 같은 것들은 좀 예민한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좀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특정한 성격이나 그 사람의 버릇이나 내면의 어떤 욕망 혹은 두려움 같은 무형의 것들은 어떤 캐릭터든 이미 인간의 어떤 큰 범주 안에서 유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구체적인 특정 버릇 너무나 구체적인 어떤 과거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업어 오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성격 자체가 표절로 보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캐릭터 디자인 외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만 가져와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야말로 취향의 첨단에 있거든요 취향의 첨단? 수많은 독자들이 수많은 소비자 대중들이 사랑에 빠진 자기가 사랑에 빠진 그 캐릭터를 자기가 동일시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 디자인이나 외형적인 측면에서 대놓고 가져오면 상당히 격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저는 아예 캐릭터적인 면에서는 2차 창작이나 직업적이지 않은 활동, 추미활동인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직업 작가라면 그냥 아예 오마주든 뭐든 캐릭터 디자인이나 외형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게 누구껄 덕질하려고 그리는 거면 상관없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직업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굳이 왜 위험한 라인에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특정한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그 캐릭터를 통해서 내가 주로 좋아하는 인간상 내가 주로 사랑하게 되는 캐릭터 유형 같은 게 뭔지를 정리하신 뒤에 그 유형을 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건 좋죠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언제나 좋은 분석이 돼요 근데 얕은 지점에서 따오는 건 존경심이 들어가 있으면 오마주고 본인이 그걸 겉으로 드러내야 오마주고요 숨기고 싶고 몰래 하고 싶으면 표절이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오마주와 표절의 경계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토의하거나 논의하거나 싸워왔는데 그만큼 답 내리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맥락에서는 영향을 받은 것을 감추지 않고 그 원전에 대한 리스펙트를 충분히 표현한다면 오마주로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본인이 감추고 싶고 안 받는데요 라고 말하면 표절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리하자면 캐디, 외형적인 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영향받은 것들 없이 일부러 좀 피해가시는 것도 근데 뭐 하얀 머리면 다 표절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게 좀 넓게 보면 오히려 그냥 요소지 요소 흉터 뭐 이런 거, 눈 색깔. 이런 요소잖아요 요소 근데 그 몇 가지 요소 중에 2, 3가지 이상을 동시에 가져온다? 그때부터는 이제 다들 .. 스읍... 스읍 su상한데 이러게 되는 거죠 하얀 머리를 내, 남자인데, 심리학자인데 이마에 흉터가 있는데 감정이 없어 요 4개를 땄었어 그러면 곤란한 거지 이제 하하하하 하지만 감정이 없고 무뚝뚝한 미남자야 이 정도에서 가져온다면 그건 너무나 많은 유형의 캐릭터들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내면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외면으로 갈수록 예민해진 섬세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심지어 복슬머리야. 그럼 이제 끝인 거지. 감사합니다.